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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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제 저기 뭐야 앞소리부터 한번 쫙 훑어봅시다. 시작. 간다. 간다니. 간다니 나는 간다니 또 잘 살아라 아이고 해고 해고 허그 나 성화가 났네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꾸믄서 하기요 이것저것이 꾸미로다 꾸믄니 또 꾸믄요 꾸믄 꿈도 꾸미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 그런 인생 부지럽다 꿈에 나의 꿈에 꾸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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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가 났네 해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비추는 술 읽자 국화 피자 벗잎 부자 대단하 달이 돋네 아이 야 금고 청 저랑 밤새도록 돌아보리라 아이고 태고 나 성마가 나니 해 빛소리도 님의 소리 빛소리도 님의 소리 아침에 꺼치고 울어댄지 해경님이 오시려나 삼경이면 오시기려나 고은 마음으로 고은님 밝힌다 그리고만 고은님은 오지 않고 벽에 머리만 적시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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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경, 만경, 창파야지 시작! 만경, 창, 파 낮이 되면 고기잡이 밤이 되면 갈매기 소리 들어가면서 살고 싶네 그렇지 아이고 내고 헙헙헙 나도 성마 나니 무꽃은 실코나 나 빼지 말고 무꽃은 실코나 바로 정리해줘야 해 나하고는 두 박자를 쉬어주는 게 세련돼서 무꽃은 실코나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포거둔 실커너. 그러면서 끊어줘. 그놈이 더 세련되고 더 에려노고 좋아. 질질 끌지 말고. 질질 끌지 말고 흥타령이 좀 흥청흥청 하는 맛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격전을 지켜주는 것이 낫지요. 해봐 시작. 포거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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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avo. 잠시라 그럼 istoindo. matter and simple. 그렇지? 안 보고는 있구나 laz 늦은 있구나 이렇게. 뭐 HE CAN Iordo. 저 otras. 으한다. 좋아요. 내가 너를 몰라주라 곰곰한 저 생각하니 생각 끝에는 한숨이요 밤낮 주야 밤낮 주야 밤낮 주야 밤낮 주야 밤낮 주야 순심 걱정 시작 밤낮 주야 순심 걱정 생각 끝을 다 밤낮 주야 순심 걱정 잘하리 내가 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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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너를 다려갈 고 나 나 성화 나 니 예 그렇죠 요렇게 해서 만들긴 했는데 거기가 나중에 복잡하다고 해서 생략하고 가면 안 돼 단 한 군데라도 그럼 어룽 좀 거기를 잘해야 돼요 아긋 말고 시작 아하 시작흠 아 정두님이, 정두님이 오셨네 여기는 다시 배워야 되겠네 이거 다 배웠는 건데? 정두님이, 정두님이 오셨네 시작 정두님이 오셨네 어흐흐흐흐흐흐 정두님, 정두님 사람이 오셨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 맘속 깊이 숨겨뒀던 고고픈 고용을 주었기에 언니들 정두님 언니들 정부 정부 훈안고 이렇게 하지 시작 언니들 정부 훈안고 이 밤 찾아오셨는가 어린 정부를 훈안고 어린 정부를 훈안고 어린 정부를 훈안고 이렇게 해서 25번을 갔다는 것이 내가 그 그러니까 빵꾼한테를 떼어줄게 너무 낯설해 너무 낯설해 그렇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정두님이 오셨네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 시작 정두님이 오셨네 정두님이 오셨네 정리! 정든 사람이 오셨네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마음속 깊이 숨겨뒀던 마음속 깊이 숨겨뒀던 마음속 깊이 숨겨뒀던 마음속 깊이 숨겨뒀던 보고 아픔을 두었기에 보고 아픔을 두었기에 못 잊을 정부 훈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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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 찾아오셨는가 이 밤 찾아오셨는가 허리 인정 눈부 훈 눈부 훈 없이 허리 인정 눈부 훈 없이 눈부 눈부 굴 없이 눈부 굴 없이 이별 두고 알았기에 이별 두고 알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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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을 속불처럼 미련을 속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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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들고 오셨네 무기 들고 오셨네 미련을 속불처럼 무기 들고 오셨네 아이고 대구 나그 성화가 났네 살다 살도 살도 못 살면은 아이고 어허구구구구구구구구구깃 분산 중 들어가 상고국신 부부인 저의 상고국신 상고국신 부부인 저의 목탁소리 벗을 삼고 수석으로 우를 삼아 한평생을 한평생을 흙을 한평생을 흙을 한평생을 흙을 그곳에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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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가련다 영원토록 살아 가련다 영원토록 해봐요 영원토록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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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영원토록 살아 가련다 살아 가련다 살아 가련다 그렇게 하지 살다살다가 제일 좋게 좀 안되네 다시 살다살다 같이 나하고 같이 살 시작 살다살듯 못살면은 어구구구구구구구 깊은 산중 들어간 상고국신 부부인 저의 목탑소리 목탑소리 벗을 쌓아먹고 수석으로 우를 삼아 한평생을 흙을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러 가련다 사러 가련다 사러 가련다 아이고 대폭한 나 성화가 성화가 났네 해 에 에 에 쪼까만 쉬웁답시다 그대로 50분을 그런데 저기 뭐야 그 배웠던 곡들을 다시 점검을 하는데 꼭 어디가 조금씩 삔다 이 그곳 비슷비슷한 데가 있어가지구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못할지라도 곡을 조금 그 가락을 외워야지 되는디 조칸성 틀려. 그래도 앞부분은 잘하는 거야. 앞에는 너무 잘하는 거야. 왜냐 거기는 겁나 많이 해갖고 겁나 많이 해갖고 반복을 반복을 많이 한께로 앞에 몇 곡은 겁나 잘하고 뒤로 가리 싫어게. 뒤로 가리 싫어게 가다가 꼭 어디 한 군데서건 요상하게 좀 약간 그렇게 되네. 참. 분석 Res Wine 시를 뚜펴 Gesetz moved off assim 푹 오늘의